1. 2. 5. 4. 5. 6.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 두근두근대는 거예요. 맥스앤맥스 두 번째 아티스트 잇지의 예지 잇지 류진입니다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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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은 스티즈미 언니랑 나여서 더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멋진 모습 보여주도록 하자 화이팅 중학교 위로 내려본 적이 없어 예쁠 것 같긴 참 손이 부드럽구나 손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가 유시이는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7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숙소 때? 아 첫 숙소 첫 숙소 때 조민이 있을 때 제가 2층 침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지 언니가 1층 침대로 내려와서 둘이 같이 있거나 그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인 것 같긴 해요 와 우리 안 지가 7년이 됐고 새로운 예지와 유진이가 믹스되어서 쌍둥이가 되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